안녕하세요 쌍둥이 로지입니다 오늘은 마카롱과 바질씨드 음료를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뭔가 개구리 알 올챙이 같아 올챙이 알 그런가 진짜 그런 거 먹어봐요 무슨 맛이에요 망고 망고 맛 바질씨드 음료고 씨는? 우리 언니가 이렇게 마카롱을 잘 만들 줄 몰랐어요 언니가 사온 거예요 아 사온 거예요? 언니가 만든 건 줄 알았어요? 네 언니가 열심히 연습해서 더 잘 만든대 사온 게 아니라 만든 거 만든 게 아니고 사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삐쭉삐쭉 튀어나와가지고 언니가 만든 건 줄 알았는데 오는 길에 조금 녹았어요 마카롱은 계속 시원해야 되는데 사갖고 오는 길에 조금 녹았어요 지금도 시원해요? 응 지금은 냉장고 안에 넣어놨었잖아요 지금은 냉장고 안에 넣어놨었잖아요 이거 뭔가 생크림 같아요 바람바라 생크림 같아요? 여기 안에 있는 이 검정 있잖아요 여기에 원래 우리가 먹었던 그 동그랗고 진짜 개구리알이에요 그 동그랗고 먹으면 맛이 어때요? 미끈미끈하죠? 응 언니가 어제 냇물에 가서 개구리알 잡아온 거예요 진짜요? 진짜요? 거기 이제 조금 놔두면 올챙이가 나와서 꾸물꾸물 헤엄쳐요 빨리 먹어야겠다 올챙이 헤엄 못 치게 빨리 먹어야 돼? 이제 거장 오장 보자죠? 좋게 올까에 올챙이 한 마리 꾸물꾸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뒷다리부터 아니야? 뒷다리가 쑥 아비다리가 쑥 활떡 활떡 개구리잖아 빨리 먹어 올챙이 나오기 전에 이게 뭐예요? 떡이에요? 근데요 이거 그냥 꿀꿀 싹히면 올챙이가 여기 몸속 안에서 올챙이가 태어나서 어머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떡하지? 다 씹어먹으면 돼요 그럼 올챙이 죽어요 그래요? 네 뱃속에서 올챙이 좀 키워봐요 맞네요 개구리였단 말이에요 맞아 뱃속에서 개구리가 될지도 몰라 쌍둥이 루지 위랑 장에서 올챙이가 막 헤엄쳐다니다가 헉! 뱃속에서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어다닐 수도 있겠다 그치? 그러면 언니가 만든다니 왜 만들었겠어요? 뱃속에 개구리 뛰어 누르라고 네 마카롱 맛은 어때요? 맛있어요 맛있어요 지난번 언니가 마카롱 만들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좀 모양이 안 이뻤잖아요 네 그게 맛있어요? 이게 맛있어요? 그게요 그게 언니가 만든 게 더 그래요? 예의상? 예의상 언니가 만든 게 더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? 네 어머 쌍둥이는 좋은 동생이에요 그쵸? 언니를 사랑하는 나 누나죠 나 이거 먹어봐 내가 그거 먹을게 한 번 먹을 때 먹어보자 어? 왜 이렇게 갱지? 응 안 해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어떡해요? 왜? 씹어 먹었지 않고 그냥 꿀꺽 삼켰어요 나도 계속 씹어 꿀꺽 삼켰어요 아까는 계속 꿀꺽 삼켰잖아 아까는 계속 개구리 배 속에 개구리가 더 늘어나는 거지 뭐 개구리 개구리 늘어나지 말라고 지금 열심히 씹고 있는 거예요? 응 응 그냥 씹는 색감이 좋아요 아 그래요? 응 응 음료수 옆으로 조금 더 가 응 이번에는 이 빨간 걸 먹어보겠습니다 더 빨간 걸 완전 빨갛네 응 잘한다 잘한다 불합지? 좀 이따 먹어야겠다 응 좀 이따 먹어야겠다 좀 이따 먹어야겠다 응 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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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도 돼요 더 불합지? 배 응 응 응 어 나도 이거 더 하고 싶어 저도 저도 약간 주황색 크림이 싫어? 그래도 맛있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먹으세요 크림이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 네 맨 바카롱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응 어느새 확실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언니께 네 그래 언니는 가운데 크림이 별로 없었잖아 그치 아예 크림이 없었냐 맞아 아예 없었어 그치 이 두 색깔 같으면 주황색이 돼요 난 둘 다 하얀색 이거는 그냥 하얀색이 돼 황홀 먹고 황홀 먹고 황홀 먹고 고고시고 잠깐 영어준다 엄마 어 맛보여 먹고 그러면 이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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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주황색 여기 안에 가자 가자 음료수 이루완 갖다 놔야지 하나 grund사 우와 도전증 긴 건가 바바밤 살짝 빨갛게 됐어요 응 바바밤 빨갛게 됐습니다 안경 아이고 좀 좀 자 해봐 앞에 초록색이 묻어졌대 꼬리 하하 개구리가 나오려고 그래요? 개구리가 배 속에 남았나? 개구리 원하는 나무 새싹이 있어서 새싹이 해서 나무가 나왔는데 배 속에 나무가 자라게 신기해요? 보면 볼수록? 응 응 저 아까 처음 봤을 때 뭔가 웹게인 줄 알았어요 웹게임을? 네 주위에 사실 뒷다리가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알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여기 뒤에 갈색이 나와있어요 뒷다리가 벌써 나왔어요? 네 진짜 울창이에요 응 하나 둘 셋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? 네 이게 더 맛있어요 으흑 으흑 네 네 네 네 네 네